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미노믹이랑 엘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엘레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자회사, 종속회사라는 것은 50% 지분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지배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회사, 종속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50%는 안되지만은 20%를 초과하는 20%에서 50% 사이에 있는 회사를 관련회사, 관계회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종속회사, 자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20% 이상, 50% 이하로 매입했다고 한다면은 관계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계회사랑 종속회사의 기준이 왜 50%냐 우리가 1주는 1의결권이죠 50% 플러스 1주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표대결을 해도 무조건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내가 의결권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50%인 겁니다 20%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관계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확실하게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종속회사, 자회사로 부를 수 있는데 자 주식을 100% 모두 사갔다라면은 완전 자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100% 완전 자회사가 바로 엘레바 테라피틱스입니다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보유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종속회사, 자회사인데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100% 완전 자회사로 지분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이랑 이어서 보면은 관계 기업의 엘생이 있고요 20%가 안되지만 들어가 있다 종속기업의 이뮤노메 테라피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50%가 안되지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100%로 완전 자회사로 완전 종속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종속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종속기업 자회사는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이 법인은 지배회사가 되고 그러한 기업은 종속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 초과 과반수 주식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종속기업이다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보려는 것은 저번에 봤던 영상과 연속성상에 있는 건데요 바로 종속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리버세라닌 신약허가 관련 불화실성의 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인데 여기서 위안 3차 성공 확률을 19년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인식하였다고 하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위안 3차 성공 확률을 0%로 가정할 경우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가치 감소 금액은 이렇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번에 증선이도 있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가치평가를 하고서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면 가치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기업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있고 지분율은 100%죠 소재국가는 미국이고 장부금액이 바로 3천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303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전기 말입니다 2019년 말에 장부금액이 3천억 원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기에는 어떻게 손상차선이 일어났느냐 대략 300억 원을 손상차선으로 뺐습니다 앞자리가 2908이죠 재무제표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08을 손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낮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원 정도를 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성공 확률을 더 낮게 평가했는데 300억 원 만큼 더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 확률을 0%로 가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감소해야 될 금액은 230억 원 230억 원이라고 하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확률을 절반 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나머지 절반까지 깎으면 2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였다고 하면 25%로 반 깎고서 300억 원만큼 손상 인식을 하고 나머지 25%에서 또 더 보수적으로 0%로 완전히 깎을 경우에는 200억 원 정도 깎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공 확률 0%로 가정할 경우도 똑같이 주석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빼도 대략 한 500억 원 빠지잖아요 그래도 장부 금액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략 3천억 원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안 3차 치료제가 성공 확률이 0%를 하더라도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가치는 0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3천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를 전부 다 뺀다고 하더라도 그냥 3천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거죠 뒤에 끝자리 수를 좀 뺀다고 생각하면 2천억에서 3천억 사이가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치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요 기초가 아까 303이었잖아요 여기 위에 가보면 정기말 2019년 말에는 303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었는데 취득을 600억 원 했습니다 HLB가 유상증자를 하고서 엘레바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돈을 넣어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00억 원 들어왔고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상 성공 확률을 한 절반 깎았죠 그래서 한 300억 원 정도 뺐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기말에 334037이 나왔습니다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장부 가치가 3천3백억 원인데 여기에서 임상 성공 확률을 0%로 적용할 경우에는 200억 원을 더 빼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200억 원을 더 뺀다고 해도 3천억 원이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장부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3천억 원은 어떤 것들의 가치냐 위암 치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간암도 있을 테고 폐암도 있을 테고 그 외 여러 가지 저흥증들이 있고 병용요법으로 임상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선양 낭성암 이런 것들도 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가시화가 되어 있는 위암 3차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장부 가치를 보면 엘레바 테라퓨틱스에서 위암에 대한 성공 확률을 0%로 해도 3천억 원이 장부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저거는 물론 뺐을 경우이고 지금 현재 단기 말 2020년 말에는 장부 금액이 3천3백억 원입니다 0% 가정했을 경우에 200억 원 정도 빼면 3천억 원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3천3백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재무지표에 대한 것들도 봤습니다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가치가 3천억이었는데 지분을 취득하면서 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상차선을 반영해가지고 계산하니까 3천3백억 원이 나왔고 성공 확률 0% 가정할 경우에는 200억 더 빼주면은 그래도 3천억 원대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것보다는 안 된다고 했다가 되면은 그때는 뭐 증선이 같은 문제를 겪진 않겠죠 섣불리 성공할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깎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은 성공 확률을 2019년보다 2020년은 더 낮게 평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자 이미노미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에는 없었죠 2019년에는 없었는데 2020년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노미 테라퓨틱스도 이렇게 취득으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뭐 새로 취득하거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은 없습니다 화지 메디칼은 취득이 조금 있었고 자 참고로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은 종속기업의 개요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기 말 2020년 말이거든요 엘레바 테라퓨틱스 이미노미 테라퓨틱스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도 볼 수가 있고 매출도 볼 수 있고 단기 순이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엘레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본이 더 많습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더 많은데 2000억 원 자본 부채는 400억 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2700억 원이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자산이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370억 원 손실이 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이미노미 테라퓨틱스는 엘레바보다는 조금 작죠 그래서 한 자산 규모가 4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부채는 130억 원 자본은 600억 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HLB가 넣어준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자 부채 자본 더하면은 700억 원 이렇게 적혀 있고 단기 순 손실은 90억 원 대략 100억 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2019년도에는 420억 원 단기 순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3000억 원대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회사에서 가치평가를 더 낮게 했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